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야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인크랩트 블럭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한글날특집 때 썼던 맵인데요 여기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만 안올리고 오늘은 한번 채팅풀고 한번 진행해보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아프리카챙팅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해줄거에요 저희 인사할거에요 아 말 시작해버렸는데? 저 인사..저 인사..저 인사.. 여기요? 다음 비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 하하하하 자 아무리 애로 안생긴 애가 걱정하지 마시구요 개네가 대표로 인사할거에요 우와 비계약어다 네 개네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도 무함컨텐츠 개그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드리고 싶어하는 비계약어입니다 하하하하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첫판은 약간 룰을 변경해서 원래 술래 한명이 나머지를 찾는건데 제가 술래가 돼서 숨을겁니다 나머지 분들이 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와 그런 룰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와 어쩐다 신기방기 자 오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피신기 나 꽃이에요 꽃꽃꽃 어허 그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시작해주세요 오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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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요 중지했어요 그러네요 오모오모오모 야 오늘 상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이거 뭐야 소스코안에 약주? 아하하하하 오하하하 오하 오하 제가 술래주셨어요 그러네 근데 저희가 다 술래에요 네 여러분들이 다 술래구요 이거 바로 시작하게 못하나? 초기화되지 않아요? 네 초기화되고 술래 막 60초 뒤에 다시 초기화되지않아? 네 저희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술래만 술래끼리 네 아버님 숨으세요 저희 뒤돌아 있을게요 네 네 오케이 한곳에 가 한곳에 들어가 있을래요 다들 어 담냄새나요 아니 근데 아버님 아 아니구나 쾌结이 안에 들어가 계셔주세요 오디요 네 들어왔다다 door plagicuro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은 블럭 쓰시면 안되요 네 지퍼트로 쓰시면 안되요 아 블럭 쓰세요 예 여러분들은 블럭 쓰셔도 됩니다 아니 shoulder 블럭으로 잠입하고 있어줘요 아이 비켜봐요 YN 자 제가솔랍니다 지금 자 다이아칼를 드세요 다이아칼를 드세요 다이아칼를 드세요 오케이 찾으러 가자 아 무슨 뭐 이리 빨라 다이아칼 있다 산단아 bj하고 자 자 사사시 주세케 사사시 주세케 사사시 주세케 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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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하하하하 다이아칼 나야 hadi 벽에 숨어 있을수도 있어요 벽벽벽벽벽 벽벽벽볽이 벽이트вор기 안으로 손ựā 벽이 올라가요 일반적리 Sparkgrade 쉬운데 숨을수도 있어 멀리 못ガ을거네 하하 멀리 못 갔을거래 무서워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어디냐고 찾아봐라 한번 설마 막 졸렬하게 나무 위 이런덴 아니겠지 에이 자 술래한테는 그게 있죠 뭐가 있는데요 폭죽이 세발이죠 아니 잠깐만 왜 어 죽었어 이 안에 살이 살아있어 살이 타든다 나 아니야 나 난리바 있어 수지마 시지마 이미 죽였잖아요 수생님은 그 폭죽 쓰실 수 있어요 폭죽 쓰면 야아아아아아악 힘을 하고 게리하고 싸운다 나도 포함됐다 갑자기 왠지 모르겠지만 저거 왜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폭죽이 아니라 폭죽이 아 어딨는지 니나랑 찾아야지 나무 위에 있겠지 나무이나 옥상 위에나 명령어가 뭐에요 이 옆에 붙은 산에 있는건 아니겠지 어? 곡괴이가 있잖아 대박 설마 이 산에 붙은다던가 뭐 그런건 아니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힌트 근데 유명님은 어떻게 지우는게 누가 지우는게 누가 지우는게 찾을 수가 없는데 야 나 꼈어 야 나 이상해 나 자세가 봐 나 다이빙하고 있어 오케이 지금 힌트 쓸거에요 나 어떻게 보이고 있어 잘 봐요 나 어떻게 보이고 있어 여깄다 여깄다 벗사야 나 어떻게 보이고 있어 나 내 폭죽보고 내가 딱 사진으로 어디 어디 요기 요기 여기가 어딘데 야 콩탈 던져 콩탈 던져 야 야 한명이 죽었어 뭐야 한 명이 죽었어 어 어떻게 올라와 저 아저씨 게임 모드인데요 아닌가 잠야만 못돌아지고 있어 눈이 안맞아 저사람 눈을 맞춰야지 맞췄는데 계속 몸 관통했는데 내가 어딨는데요 너 위에요 어디요 여기요 님 여기 계속 있잖아 눈 맞추고 있는데 안맞아 때려봐요 저사람 저기 10버튼 누르고 있잖아 어 나 왜 눈 안맞아 안때려져 그러게 나 안때려지는데 뭐야 갓모드 아니야 갓모드 안보이는데요 나 보이는데 어 어 나 때려봐 안되는데 응 되네 죽여라 40수로 늘고있다 내 원격 어딨어 내 동료를 죽이다니 죽어라 BJ야거 어디냐 BJ야거 BJ야거 사라졌어 죽어라 아 이거는 술래잡기가 아니라 테레스 잡기잖아요 우리 둘만 생존잖아 우리 둘인가 우리 둘 밖에 없어 따라와 친구 이거 읽어 술래가 죽었다 어떻게 해 야 술래가 죽었어 야 술래가 죽었어 야 얘다 죽여라 앙몸아 BJ야거 죽어라 나 죽여 너 넘쳤지 죽어라 BJ야거 저뿌라 이거 정리 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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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친구야 일어나 비자가 아아 죽어더래요 끝났어요 저 폭탄이 없어요 죽여줘요 에라이씨 죽여줘요 나 친구랑 같은 곳으로 간다 오케이 이 아이디어는 한반만 하는걸로 자 다시는 이거 안하는걸로 오케이 하던대로 하는걸로 자 원래대로 할게요 네 여기 어디지 야 술래한테 스나이퍼 주면 안돼요 피맨이 아까 게임 모드라고 하지 않았어요? 갓모드라고도 하고 야 스나이퍼한테 스나이퍼 주자 뭐가요? 오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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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거야 스나이퍼 권총으로 주는거죠 이제 딱 디모시키 터미넨터처럼 당당당당당당당 자 오케이 가죠 아까 그곳으로 해주세요 스나이퍼보다 바주카가 멋있지않아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작하면 되요 자 여러분들 오세요 시작 오케이 시작 어 뭐야 스피얼 안해도 되요 그냥 시작되요 오케이 어 왜 내가 술래야 어 오케이 저 스나이퍼 다 죽습니다 뽑아드려요 어 네 뽑아주세요 스나이퍼 알아서 뽑아드려요 시작장소에 꺼내줄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하 결국 알아서요 시작장소 여긴데요 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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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까마저 내가 시작하자마자 죽어 아 죽었다고요 칼냐 하하 사님사건이야 하하 마눅이 흐하 이짹이 악어를 제외한 여기에 보아빈이 있어 마눅이 아이템 넣어주자 주 Oakland에 아니 진짜 가자 가자 애들이 팔이 흔들리고 있어 흐흐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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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이 변신할 수가 없는데? 아 이거 눈덩이가 안맞네 어 눈덩이가 안맞네 아 그러네 달걀을 넣어줘 달걀이요? 달걀도 맞는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악어가 태어난다! 와봐 이거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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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안맞네 그냥 스나이퍼 드릴테니까 알아서 쏴주세요 어 총알 많이 줘 네 진짜 슬프지 않을까 그러면 아 스나이퍼 무슨 야 제가 아까 혹시 아까 그 터진거들일까요? 어...뭐가? 진짜 스나이퍼가 있어 아니 그건 스나이퍼가 아니네 아무거나 줘 오케이 만드기가 왜 죽었냐면 지금 운영자라고 죽었어요 운영자 놓치지 있어 임마 자 블럭수마국지 시작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스나이퍼를 이용한 첨단 술래잡기 와 스나이퍼를 이용한 첨단 악놀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스나이퍼로 싸우네 오케이 어 서버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아 이거 블럭으로 하면은 안보여요 나 블럭으로 되있는데 왜 안돼 블럭되면은 서버에 안들어온 사람 그니까 자기자신은 그 이름표가 보이고요 아니면은 안보여 우리 이거 레알 지금 준혁이가 블럭이 아니에요 이거 레알 술래잡기를 하는데 부탁정도로 가면 안되려 실제로 아버님 지금 리스트 들어오면은 블럭 안변신되래 아 더út 핳핳핰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흭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흪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Billy 사람이쥬 İFFFF 으흐흫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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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55 X 사람 죽었다! 벙가 거기 누구 있었을 것 같애서 아니 숨검건지지않고 그만있었는데 이걸 들키자니까 잠깐만 아이 순위대야 아니 아니 아이 그런데 아니 이거 학살이며 쓰면서 아이 그런데 수박이 있으면 안되죠 어디쓸까아 잠깐만 총간소리들 쓰셨어 내 귀옆에서 들린듯한 이 느낌 아 이거 층간새면 소금대야 못해먹겠네 이거 어디서 쳤지? 발자야 우리가 이 게임을 끝내야되 bj야구를 죽여야되 빅력이 옥상 빅력이 옥상 그걸 왜 말해 이 나쁜 자식아 빅력이 옥상 어 알았어 야 저기 다이탈이 옥상 빅력이 옥상 빅력이 옥상 dh 힌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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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보이 워너베베베티풀 딱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반짝이풀 어 빅력이 옥상 어 빅력이 옥상 어 빅력이 옥상 맞춰봐 바울 싸워 빅력이 옥상 아 나 그 뒤쪽에 뒤쪽에 두명있어 뒤쪽 뒤쪽 옥상에 두명 뒤쪽 옥상에 두명 뒤쪽 옥상에 두명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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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내 옥상에 두명 저쪽 옥상 두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나는 히어로가 된다 죽어라 비니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민뜻이 x5 말하고 놀랬어x2 부esters이 말하고 놀랬어 미니언이요? 시작지금 permis 보급템 미니검 지급했습니다 간다아아아아!! 간아 Print 간다ח 아이 달자가잖아 미니검이 아니고 미니검인거 같은데 걸맞 아악 먹었엔데 저거 ανα Assistance 그치보 쯔 anh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미니건을 닫는 자 다 죽음으로 맞이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미니건으로 돌아왔다? ㅎ 내가 미니건을 먹었다 ㅋㅋㅋㅋㅋ 누구 살았어요? ㅎㅎㅎ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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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 crossed face 자네가 비제 야구인가? 저기서 떴는데? 자네가 비제 야구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 안죽었잖아? 나 죽은줄 알았네 양식도 끝났건가요? 어디서 떴는데? 누구 안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만드기 어딨어? 저요? 저 저 멤버들한테 죽었어요 그래도 그 전화 죽으면 안뜨지 않을까? 맞쇼 너와봐 죽었다! 됐어 오케이 이번판 이겼고 바꾸자 빨리 네 여템 넣어드릴게요 스나이퍼 기간총도 넣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기간총은 없애죠 게리님이 술래인데요? 내가 왜 술래야 내가 왜 술래야 어쩌라고 방공하지말든가 방공하지마 아하핰 아하핰 죽이지마요 게리 너있다 아니 없어 사람을 죽였어 내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저 달자가 총 들고 갔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하핰 아하핰 게리 죽었어 게리 죽어 술래 죽었어 뭐야 아니 아 왜요 다시 하죠 아 야 캠 다 넣어놓고 하자 미치겠네 게리 게리 뭐라는지 알아? 내 때 왜 갔어 야야야야 술래 기간총 들고 해봐라 하핰하핰 자 가자 야 일단 이제 일반인이 일반인이 죽이는건 안돼 레스톱 지금 제가 느낀건데 게리 아까 캐릭터랑 한몸이 됐는데 이제 야 일반인이 일반인 죽이면 안돼 오케이 왜 무조건 미니관 뽑을 줄 알죠 여기 미니관있어 너가 났어 술래가 누구야 술래가 누구야 술래가 누구야 술래인데 술래 이거 들고 쏴요 야 총알 더 줘 아 이거 잡히면 진짜 가문이었지 가문의 수치 야 2명 찍은 시현이였구나 내가 막 막 난사할게요 먹으라고 먹으라고 술래한테 과연 죽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죽으면 레알 이거 죽는 사람 뭐 하죠 가문의 수치 레알 뭐해요 왜 저한테 죽었다고 가문의 수치에요 술래한테 죽은 사람 다 빼빼로 사 술래님한테 어 좋아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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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레알 이분만 뻗으면 돼 술래해줍니다 술래해줍니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수래집우래 이거 한 치 손으로 안 죽으면 진짜 웃겼나 저 먹기 싫어서 자살하러 갑니다 아니 선물하는거라니까요 뭔소리에요 여기 악어님 있었는데 어? 이니건이 없어졌어 ㅋㅋㅋㅋㅋㅋ 전사들이여! 콘테일을 잡을 준비가 되었는가? 야 데일이 변신 안되는데? 주워!!! 내가 죽이겠다!!! 죽으면 죽으면 사는건데? 어? 사요? 누가 사요? 게리가 게리 근데 안 숨어짐 게리님 안 숨어진대 게리 지금 돌블럭 있는거죠 저희 장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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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게리님 가유 제가 가유 언제 오는거야 뭐지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무서우다 무서우는 싸움들어봐 에 저 진짜 잘 멀어봐 내 앞에 사람이 죽었어 거기 근처에만 쌓여있어 수준이님 Beh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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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여기도구있다!!! 여기 누구입냐!!! 뒤에요! 뒤에요! 수영님 뒤에! 뒤에요!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장독대 끝에 왼쪽 아 왼쪽이야 왼쪽 왼쪽아 그래 거기. 거기 뭐 있다 거기 밖에 누구 나갔다 밖에 나갔다! 밖에 밖에! 아 밖에 나가면 돼요? 안돼요? 유리 아닌데요? 거의 유리 아니고 안에 바보예요? 벌써 갔잖아요 으흐흐흐흐 아 진짜 악어님 근처에 있구먼 악어님 옥상에 있어요 베베로 사주세요 아야 너가 쓰셨다 베베로 사주세요 나는 절대 안 살거야 베베로 차라리 내가 사서 내가 먹겠어 우와 이게 바로 솔로여자의 위험인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고요? 어.. 봤는데 여기 아이 왜 저 저 때려요 왜 있었어 자 비밀치 힌트 이야 파릇파릇하게 올라온다 아 엄청됐어 지금 어디 숨어있어요 지금 만득이 우수하네 어디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빼빼로를 왜 사 아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이거 아 귀신있어요 이거 아 귀신있어 뒤에서 막 따라와 누가 스윙니 내가 저 도와주면은 저 안살줘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도와줘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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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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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짜 죽이면 제가 사줄게요 야 나 귀신 따롬다 이거 귀신! 달짜 죽이면 제가 살게요 귀신 따롬다 귀신 따롬 흐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마트에 뒤에 순위다 뒤에뒤에뒤에 뒤에 순위 뒤에 미실랄다 나 미실랄다니까 저 뒤에뭐야 진짜 빼빼로 맞고싶어 도망쳐야돼 사람이 진짜 죽겠어 아니 못맞아 우린 귀신이라 땀이 다 갈라죽었어 마지막 한명 어디있냐 어디있냐 만득이 아니야? 나 살아있는데 나 10분도 안누르고 있는데 저도 10분도 안누르고 있어요 미실랄다 아니 유령대 에이 이건 아니죠 에이 에이 야 얘 호수에 숨어있어 야 양아치다 진짜 물고기인줄 알았네 도주가 빼빼로에 저주에 더 살 수 없을거인데 하늘을 보거라 치지는마 나이칸자요 하늘을 보거라 초면에 어떻게 여깃다 하늘을 보거라 나이칸자요 하늘을 보거라 오오오오 여기여깃 5번 남았다 푸시지 말자 아 잠깐만 빅맨님 너 죽음이제 나 죽음아 나 죽음아 저여자 죽이게 여깃다 진다고 진다고 빅맨이다 빅맨이 빅맨이다 이 무기 빅맨이다 빅맨이다 나 무기 하나 만져 빅맨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빅맨님 빅맨이다 도대체 몇줄이야 도대체 무기가 하나 지급되었습니다 무기가 하나 지급되었습니다 무기가 하나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마 하드에스의 낙 빅맨이다 빅맨이다 아니 왜 이랬는지도 못찾아 이 사람 아니 어딨어요 아 바본데 그냥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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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이 천사였어 난좋아 난좋아 왜 안좋아 왜 안좋아 여러분들 전 천사에요 난좋아 난좋아 지우 끝까지난다 하늘 끝까지난다 하늘 끝까지난다 하늘 끝까지난다 야 야야 하늘 끝까지난다 진짜 날아 이제 진짜 대단한거죠 천사야 야 죽는다 아 진짜 짰하 야압! 짜압!! 야야야야야!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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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죽은냐.. 아니 왜 안죽어.. 순이한테 맞고다닌다! 에헣! 빨리마! 으아압! 안킬! 안팀! 와압! 아니.. 아잉... 와.. 레알이다..너 피 몇줄이었냐? 뭐.. 어? 멋사람 빛에 아까거야. 야.. 근데 너 갑옷 안입었잖아. 이거 한 대 맞으면 9칸 달던데? 그냥 3대 한 칸 달아요 너 방어력 입었어 뭐? 아니요 뭐지? 저 맞춰봐요 스님님 한 대만 아 3칸씩 달던데 보니깐 악어님이 어딘지 몰라요 2명이에요 여기 아니요 한 대요 한 대 몰라요? 한 대 맞아볼래요? 한 대 맞아볼래요? 한 대 무슨 소리 안돼 아깐 왜 9칸 달았지? 그거 쭉 맞아서 그래요 헤드샷 아니에요 헤드샷? 헤드샷이 어딨어 원래 파일럿이 달라서 진짜 달라요 그러면 다들 저한테 빼빼로 주세요 네 오늘 블럭숨바꼭지를 너무 막장이 되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블럭숨바꼭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판인데 아까 한판이 너무 험하게 끝나서 네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비계약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빠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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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